48과 EPS 토픽 듣기 1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갈아요 2. 깎아요 3. 절단해요 4. 찍어내요 2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2번 밀링 작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3번 손가락이 배였어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저는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고 있어요. 프레스 기계는 좀 위험하지만 작동하는 방법을 잘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일할 때 딴 생각을 하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전에 저도 다친 적이 있는데요.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index burning 집사 앞 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